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그 외에는 또 어떤 이익과 보람이 있는지 헬마우스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23년 11월 마지막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다 529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주말은 헬마우스 코너 시간입니다. 윤세민 에디터와 제가 헬마우스 얘기를 들었고요. 안녕하세요. 윤세민입니다. 헬마우스가 3주 연속 토요일에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농축산이랑 얘기할 때 요파시에서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동안 좋은 방송 만드느라 많이 수고하셨던 KBS의 미디어 노동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뭉치시면 기회는 다시 돌아옵니다. 미디어 시장이라는 게 미디어 노동자들이 연대하지 않으면 결국 그냥 다 척박해질 따름입니다. 이건 우리가 방송작가들의 노동운동을 통해서 저희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 드렸던 문제입니다. 지금은 KBS의 비정규직 포함 정규직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직장 일부가 날아간 헬마우스는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요파시 들어보시면은 요파시에서 너무 놀렸거든요. KBS를 그렇죠. 놀릴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놀릴 때가 아닙니다. 도와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울 일이 있는지 저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헬마우스를 극율이 여기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싫은 용산의 아는가게 컴스테이션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일매화 리뷰를 확인하면 꾸룩꾸룩 온유 마카롱 독일산 맥주염으로 만든 데일리 라이트 맥주염호 비오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매일매화는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로 인해 예민해진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매일보는 즐거움 매일매화 제조 극동위치팜, 판매 P&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쓰시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컴스테이션에 알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휴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 라이트 맥주 휴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 손을 따라서 자... 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휴모 맥주 휴모는 불프 세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쟁여놓을 할인 같은 걸 제시를 해주죠. 늘상 반응이 제일 좋은 4 플러스 1 증정 이벤트. 4개 사시면 하나를 드리는 이벤트. 불프 기간에 시작이 됩니다. 탈모 예방에 좋은 성분, 아누카 사과 추출 분말을 추가한 프리미엄 맥주 휴모. 비오틴과 10가지 아미노산, 거기다가 콜라겐, 아연, 엘라스틴, 비타민을 첨가한 진정한 프리미엄 제품이 있고요. 이벤트를 기다려온 매니아들은 지금이 가서 또 쟁여놓으실 때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사셨던 분들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프 할인은 명절 할인보다는 좀 짧게 가는 편입니다. 살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오늘 아침에 머리 감고 한 번 손을 보셨나요? 왜요? 엉겨붙어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탈모가 진행될 때는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보통 고민 많을 때나 일 많이 했을 때 그런 일 생기고 그러잖아요. 네, 네. 네, 준비하십시오. 뭘 준비해야 되는지는 말 안 했습니다. 헬로우 동제들, 가짜뉴스를 헬로우네,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시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육포자수는 너무 많고, 그새는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헬마우스 코너 시간입니다. 인경빈 대표인데요. 안녕하세요. 대표입니까? 그렇잖아요. 명패에 그렇게 써있더만. 그거 다 캐릭터 극이죠. 자비집까지 들어가긴 하잖아요. 방송법 씨가 다 도와줬을 리는 없어. 들어갔고, 그것까지는 회수했어요. 다행히. 회수했어요? 들어간 건 회수했어요. 이제 흑자야? 이제 장비 다 갚았고, 흑자 전환했습니다. 드디어 기쁜 마음으로 종소세를. 1년 만에. 종소세? 종소세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와, 그게 원래 자영업하시는 총재 여러분들 진짜 잘 이해하시고요. 면세에서 종소세 상가로 넘어가기 직전까지가 제일 달달해요. 그렇죠. 야, 드디어 돈.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가. 아, 그렇지. 그 상황이구나. 약간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대표 캐릭터 극하는 거는 하는 거고, MBC에 가면 이제 MBC에 맞춰서 이제 임경빈 작가가 되잖아요, 제가. 그렇죠. 드디어 이제 그 아이커에 오면 본자. 본캐. 헬마우스로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치만 사장 남천동을 보고 있으면, 저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네, 네. 보고 있으면 확실히 임경빈이 지난 몇 년 동안 자기가 방송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거 보고 열심히 배운 걸로 많은 스킬을 익혔는데, 그중에는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그 방송작가 유니온의 노조 전임자로서는 찾아볼 수 없던 기술 중에 생긴 게, 니주를 잘 깔아요. 아, 니주 까는 거. 아, 니주 까리가 되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니주 안 깔 거예요. 헬마우스로 할 때. 아, 니주 깔 필요 없죠. 네. 대박 잘 깝니다. 니주를 너무, 너무 장사해 먹었어요. 네.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원래 한 사람이 니주를 대박 잘 깔죠? 그러면은 나머지 메인 캐릭터들이 그 사람 없으면 뭘 할지 모릅니다. 어, 어떻게 알았어? 니주는 아스팔트 같은 거거든요. 아, 그렇죠. 내 차가 굴러가는 이유는 공도가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임경빈 없으면 다들 호둥지둥합니다. 아. 네. 그 정도까지 컸어요. 방송인 임경빈이.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 임경빈, 그 사실의 헬마우스입니다. 헬마우스 코너에서. 자, 2023년인데. 올 초겨울에. 어, 지금 이제 검사들에 대한, 그리고 검사 권력에 대한 비호감도가 매우 높아지는 2023년 겨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곁방들을 들춰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쓱 한번 봅니다. 메인 스테이지에서 뭐가 벌어지든지 간에. 이 시간을 봤을 때 곁방이면 내후년의 대세입니다. 아, 그거죠. 근데 이게 패턴이 지금 벌써 우리한테는 한 세 번째쯤 되기 때문에 대충 읽히는 그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부터 시작될지도 이제 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아이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 문제의 시민단체 하나 때문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시민단체의 등장을 보자마자 제가 아, 때가 왔다. 아, 그래요? 킵해놨던 그 아이템을 이제 할 때가 되었구나. 응.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응. 자, 문화자유행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네. 문화자유행동이 발대식을 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2021년에 그 알실 파일을 꺼내봤습니다. 2021년에 우리가 뭔 얘기를 했냐? 2021년 1월에 우리는 가로세로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세현에서 1월 6일에 문화전쟁을 선언하죠. 그렇죠. 김세희 대표가 마치 익명인 것처럼 올리는 그 커뮤니티 글에서.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화 밀정의 이병헌, 영화 암살의 조승우, MBC 드라마 이몽의 유지태, 이 셋의 공통점은 김원봉을 연기했다. 네. 이게 뭐가 문제냐? 너무 잘생긴 사람들이 김원봉을 연기한다. 문제지. 너무 멋있어, 김원봉이. 미화죠, 미화. 이런 미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야. 가세현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미화가 가능한 이유는 좌파들이 문화 권력을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독립군에서 어마어마한 승전보를 연속해서 거둔 장군이기 때문에 잘생긴 캐릭터로 설정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좌빨이라서 그런 거야. 아니, 주인공인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니, 근데 그걸 왜 안재모 씨한테는 아무도 안 물어요? 안타깝네요. 네. 20년 지났으니까. 아니, 1그램도 안 닮았잖아요. 자, 그 글이 이랬습니다. 짧게 조금만 발췌해서 읽어드리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영웅 만들기를 하고 있는 김원봉. 어느 순간부터 김원봉은 항일투사라며 영웅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하지만 2002년 SBS 드라마 야인시대를 보면 김원봉의 정체가 제대로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공산당직거리 하다가... 김두한에게 제대로 혼난 뒤 북한으로 도망쳤다는 점이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앞으로 문화전쟁에 가장 집중할 것이다. 우파 진영이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문화에서 패배하면 미래가 어둡다. 정권이 우파 진영을 잡더라도 언론과 문화계가 좌파에 장악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그 시작으로 뮤지컬 박정희를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거였죠, 우리가. 그때 이 아이템을 다뤘던 이유. 뮤지컬 박정희가 여기서 왜 나와였거든요, 그게. 그렇죠. 문화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첨단에 서 있는 선봉장이 뮤지컬 박정희다. 이 뮤지컬 박정희를 많이 봐주셔서 내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시면... 우리의 장사는... 주머니? 어. 명분이 있는 장사다. 명분이 있는 장사다. 이건 돈벌이가 아니고... 이건 전쟁이다. 전쟁이고... 우리의 숭고한 희생이고... 그렇죠, 그렇죠. 행동이고... 그렇지. 이것이 여러분의 돈을 낸 명분이다. 그렇지. 하지만 돈은 크게 남았고 배우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럼요, 미래형입니다. 마치 로키드마틴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돈을 써주게 됐어. 방산업체처럼 우리가 뮤지컬로 돈 좀 벌 수도 있지. 전쟁은 절박한 문제다. 질 수는 없잖아. 질 수는 없잖아. 아니, 한국 니네는 폴란드에 포탄 팔아서 돈 장사 안 하냐? 나도 박정희 좀 팔겠다. 이런 자랑스러운... 하마스에다가 전쟁을 일으키고 폭탄을 투하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사법 처리를 당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 미사일 값이 올랐다. 그런 거지. 네. 아니, 전쟁을 하다 보면 그걸로 돈 좀 벌 수 있는 거지. 이런 주장을 했었죠. 여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 문학의 보수파의 흐름이 다 들어있다. 그렇군요.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첫 번째, 돈벌이로서의 문화전쟁입니다. 돈벌이. 뮤지컬 박정희를 한 2년여에 걸쳐서 장사를 했는데요. 그렇죠. 이 짤짤이는 굉장히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작업된 결과입니다. 짤짤이. 일단 공연이 올려지기 전부터 구걸을 합니다. 맞아요. 공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미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땐 아직 갈라서기 전 얘기입니다. 이 세 사람이. 김세희, 김용호, 강용석이 다 붙어있었고 거기에 심지어 누가 붙어있었느냐. 나중에 드러났지만 김재철 전 MBC 사장. 김재철 사장. 원래 테이머의 뮤지컬 회사 같은 걸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회사가 나중에 출연자들의 출연료를 떼먹는 그 회사인데. 출연료를 떼먹습니다. 뮤지컬 컴퍼니 A라는 회사. 그때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김재철이 묻어있었죠. 그렇죠. 엄청 자연스럽게 김재철이. 그리고 소위 그때 MBC 사장할 때 걸렸었던 속칭 내연녀. 네. 그분이 거기 총괄 감독을 하고. 맞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대표를 하고. 그리고 김세희, 강용석과 붙어서 뮤지컬 박정현이 제작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출연료를 떼먹고. 이런 일들이 거기에 붙어있었죠. 그러면서 김세희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 그러니까 뮤지컬 박정현이 준비하면서 내가 빚만 12억을 냈다. 빚을 냈다. 그래서 내가 강남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를 저당을 잡혔다. 저당 잡혔다. 그거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었을까요? 사실은 다른 집을 샀다. 구매 과정에서. 아니 그걸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GD도 아니고. 그렇죠. 그게 과연 뮤지컬 박정현을 위한. 청담동에 있는 집을 잡힌 건 한남동에 있는 집을 사느라. 그런 거 있을 수 있다. 아니 그냥 자기 집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넘어가고요. 네. 그러면서 결국 뮤지컬 컴퍼니 A 측. 그러니까 김재철 측하고 나중에 싸움이 붙습니다. 왜 우리랑 1년 더 공연하기로 해놓고 1년 만하고 퉁치냐. 그렇죠. 너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3억 내놔라.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법원에서 6천만 원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남긴 것들이 뭐냐면 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 정용진 보러 갔죠 그거. 보러 갔다. 이것만 사실상 제가 봤을 땐 남은 게 아닌가. 이런 사연들. 보러 간 사람이 꽤 있네요.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큰 사람 같죠. 김동선 하나 상무. 황교안. 윤상현. 배우 현석은 누구지? 저 늙은 사람 있어요. 있어요? 얼굴은 기억나는데 내가 무슨 작품인지는 말할 수 없네요. 주영급은 아니다 보니까. 현주엽, JK 김동욱, 조영남, 정용진 등등이 보러 갔네요. 관객이 오면 그 관객, 연예인 관객을 가지고 다시 장사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게 원래 초대권은 모든 공연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건 어차피 다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지금 과정을 보셨을 때 한 가지 결론을 기억하시면 돼요. 돈을 남겼다. 문화 전쟁을 떠들던 사람들이. 그리고 처음에 혈마우스가 얘기했던 그 가세안의 페이스북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김두한에 대한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이다. 제작이 이루어지면 참여하겠다는 유명 탤런트들도 있는 상태다. 이게 되게 아버지나 할아버지하고 이야기할 때 나오는 말이죠. 유명 탤런트. 유명 탤런트는 물론 그렇습니다. 아버지들 글쓰게 시키면 이 꺽쇠를 꼭 붙여요. 선거에서 승리 꺽쇠 이런 이런. 어쨌든 그 문화 전쟁에서 그래서 얼마를 남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알 수 없죠. 다만 이게 꽤 장사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지향점을 보여줬죠. 여러모로 아무리 봐도 흑자는 된 것 같아요. 그 뒤로도 비슷한 기획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특히 뮤지컬 분야에서 여러 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다른 유튜버를 통해서 들은 것 중에 하나도 우리 헬마우스 작가님도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유명세를 좀 얻어서 좀 자리를 잡게 되면 영화를 제작해야죠. 이야. 그게 제일 짭짤하다. 실제로요? 이걸 팁이라고 얘기해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작 영화. 정말 시장에서 승부 보려고 내는 영화. 그게 아닌 거죠. 말고. 그거 말고. 제작.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래서 그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영화를 제작하는 게 제일 많이 남길 수 있는 건데 그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다큐다. 다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나봤던 몇몇 다큐가 스쳐 지나가네요. 그렇죠. 만들고 호소하는 다큐. 호소하는 다큐. 그러면 이제 두 번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일단 제작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작비 후원을 받는다. 와디즈. 그렇죠. 실제로 업체와 관계는 없지만. 와디즈랑 관련이 아니지만. 크라우드 펀딩이 맞는 말이지만. 플랜폼 잘못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단 1차적으로 제작비를 만들어서 어차피 다큐는 제작비 자체가 출연료가 안 들어가니까 거의. 그 제작비가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남기고. 그다음에 상연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미 제작비 회수를 했기 때문에 걸어서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올수록 무조건 남는다. 그러니까 본인 딴에는 굉장히 저한테 호의로 이야기를 해주신 거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소위 문화 전쟁이라는 걸 벌이고 있는지. 그 업자들이 좌우에 다 있는데. 머릿속에 몇몇 다큐가 이렇게 막 지나가네요. 그럼요. 이게 사실은 인건비나 제작비를 부풀려서 문제를 만들기 가장 좋은 업계 중에 하나가 문화업계라고 파악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인건비 상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계약에 따라서 불투명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여러 빼먹을 수 있는 구멍들이 많다. 그리고 천민자본주의에서는 인건비를 잘 부풀려서 계획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인건비를 잘 떼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소위 후원금이라는 것들도. 후원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꼼꼼한 회계 처리를 또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에 염두에 둔 돈벌이로서의 문화 전쟁의 성격이 카르세로 연구소에 그 게시물에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이제 열매가 무르익어 갈 때쯤 되면 서로에게 소송을 합니다. 이 새끼 이거 떼먹었어. 혹은 이 새끼 이거 떼먹은 것 같아. 그렇습니다. 등등으로 이유로. 왜냐하면 나한테 들어온 게 내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적어. 그런데 쟤는 차를 바꿨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굴러가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가세현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큰 교훈을 주는 게 김용호 기자가 죽고 나서 김세희가 사망한 직후에 유튜브에서 독서를 퍼부어요. 그 사람 진짜 인간적으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고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막 뭐라 그래요. 같이 커리어에 픽을 쳤던 친구였는데. 야 아니 그런 식으로 손절을 하는 건 내가 완전히 동일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심지어 그게 손절도 아닌 것이. 죽절이잖아요. 사절. 죽절 뭐 사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익절입니다. 아 익절이죠. 손절이 아니고 익절인 게. 이거를 방송 준비를 하면서 어저께도 제가 가세현을 들어가 봤는데. 지난주에도 김용호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억화가 남았든지 당사가 되든지 둘 중 하나죠. 왜냐하면 조회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둘 중 하나일 거죠. 정말 이게 정말 리터럴리. 우리 일반인은 바닥을 알 수가 없는 게. 그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세계에 있어요. 똑같은 나쁜 짓하고 같이 잘 지내다가 똑같은 나쁜 짓하다 죽은 사람에 대고 저 사람 나쁜 짓하다 죽었다고 또 팔아요. 심지어 나한테 더 나빴다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는 나쁜 짓이 아니고 같은 정의를 공유하는 명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비즈니스로서의 문화전쟁 측면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효용성이 있는 게 뭐냐면 그거는 기획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이 된다 이지만. 그렇고. 그 문화전쟁에 동원되는 사람들. 그렇죠. 소위 병사로 참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냐. 한풀입니다. 참전하는 사람은 참전하는 사람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풀이로서의 문화전쟁이. 물론 그 사람들도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상당히 강하게 띄고 이 판에 들어오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한풀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로세려 연구소를 다룰 때 다뤘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는 한 시대를 풍미하고 지나가버린 김민종. 가수 김민종. 배우 김민종. 그대여. 이런 이야기. 김민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세훈에 나왔다가 망한 것 같지만 딱히 사람들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유명인사들은. 정치인들 제외하고 몇몇 짚어드리죠. 제일 크게 내상을 입은 사람은 김상현 씨라고 국대떡볶이 대표님. 아, 맞아요. 왜냐하면 4, 50대인 점주들이 이걸 너무 못마땅해 했어서 자기들이 국대떡볶이 간판을 스스로 내려버린 점주들이 꽤 많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주 가는데도. 마포역에도. 네, 바뀌었어요. 그때 이후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사람 빼고는 나쁠 게 없던 게 연예인 뭐죠? 안정훈 씨. 안정훈. 옛날 아이돌 스타죠. 네, 그렇죠. 저 국민학교 때 같은 반이 안정훈 씨 조카가 있었어요. 정말 인기가 얼마나 있는지 조카들도 팬들 구경을 할 일이 많았었어요. 공영진 씨가 있고요. 공영진 씨. 그리고 코미디언 김영민 씨. 이거 이름만 하면 모르실 텐데 코빅 많이 보시던 분은 얼굴 보면 아십니다. 이 사람은 현재 국힘 부산시당 콘텐츠 산업 위원장입니다. 4시 10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최국 씨라는 코미디언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지금 유튜브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최국 씨가 여기 나온 거 보고서 최국 씨랑 헷갈려가지고. 그거 사장 남천동에서 한 번 한 적 있죠. 그래요? KBS 사장이 바뀌면 최우기의 더라이브가 최국의 더라이브입니다. 정확하게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전쟁에는 소선이죠. 초등학생들 답고 칠 때 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문화전쟁의 양상인데. 지금 짚어지신 분들 마찬가지고. 아까 뮤지컬 박정희 보러 갔던 사람들도 다 이 멤버와 겹칩니다. 맞아요.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그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김민종 씨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 또래들은 김민종 씨와 관련된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고2 때 어느 가을날에 63빌딩 별관에서 이 사람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중요 발표를 합니다. 가수 활동 중단 기자회견을 합니다. 인터뷰에서 겁나 자신감 있는 말투로 음악 활동을 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최고 히트곡. 천년도에. 귀천도에. 귀천도에. 가 표절 시비가 났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손절을 하는 거였죠. 그리고 2년 뒤에 컴백합니다. 그랬어요? 컴백을 했었나? 모든 미디어에 다 음악 활동 안 한다. 자신 있게 말했었어요. 그 노래가, 컴백한 노래가 뭐였더라? 사랑 어쩌고 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2년 뒤에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였는데 이 사람이 컴백하는 거 보고 너무 웃겼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너무 떠올랐거든요. 이건 마치 이준석 씨의 6개월 전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하는 얘기랑 너무 달라가지고 웃긴 거랑 되게 비슷해요. 저 말투만 들어도 나중에 말을 쉽게 바꾸겠는데 싶은 자신 있는 말투가 있어요. 노원의 뼈를 먹고 돌파하겠습니다. 6개월 전에 그 얘기하고 있었죠. 그럼 지금 살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렇지만 이번 주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김성환 의원한테 더블스코어로 지고 있는 걸로 나와요. 저도 그거 봤어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민종이 복귀를 해도 2년 뒤에 복귀했다는, 저는 복귀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이런 것처럼 김민종이 과세연에 출연했을 때는 화장품 사업하는 거 홍보하러 나왔었거든요. 그랬어요. 그 화장품 사업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혁재 씨, 개그맨 이혁재 씨 나왔는데. 이혁재, 네. 그때 어떻게든 유튜버로 복귀해 보려고 했었던 시점에 모세카로 나왔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뭐냐면, 심지어 김민종은 그때 SM엔터테인먼트 2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김민종 씨가 되게 특출난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신 연예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여전히 잘나가는, 돈도 많고. 이수만의 개파죠, 이 사람이. 그때 굉장히 의아했는데 그만큼 신념이 강했나 보다라는 생각 정도를 했는데요. 이혁재는 리지가 있었으니까 나왔다 치고. 그냥 연예인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게 어떨까. 그런데 김민종은 사업차 나왔던 겁니다. 그렇죠. 김민종 씨는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는데 복귀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나왔던 그 잘나가다가 더 이상 못나가는 연예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소위 문화계의 좌파들의 견제, 공격 이런 거를 받아서. 그러니까 나는 주변의 다른 좌파들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돼서 더 이상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그 공격 때문에 물려나게 된 거다. 소위 정치적 성향이 나를 이렇게 코너로 몰아붙인 것이다. 결국 그런 카르테를 형성해서 나를 코너로 몰아붙인 사람들이 나쁜 거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런 억하심정을 토로하는 창구로 이제 가세요를 많이 썼거든요. 우파 연예인이라고 스스로 불리는 사람들의 되게 재미있는 레토릭의 공통점입니다. 한국 우파의 탈정치식 정치를 보여줘요. 반정치식 정치. 저 새끼들이 정치적으로 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고, 저 새끼들이 정치적으로 굴었기 때문에 내 자리가 없어진 거다. 에서 사실을 뒤틀어요. 사실 50이 넘었고, 이제 더 이상 히트작에 굳이 넣어줄 이유도 없고, 너무 거만해 등등 다양한 이유로, 안 불릴 땐 안 불리는 다양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정치적 탄압이라고 말하면 자기 인생이 너무 편안해져요. 우리는 미국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클린티스토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김민종과 이병헌이 무엇이 다른가를 시청자나 영화 관객들은 다 아는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병헌은 도덕적 결함으로 논란이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차이를 인정을 안 하니까, 이역재 씨처럼 폭력 사건이라든지, 자기가 임금 체벌해서 사기죄로 기소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퇴출된 연예인도 자기가 좌파한테 탄압받았다고 이 얘기를 하고, 이제 50대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새롭지 않고, 더 이상 열심히 하지 않는, 그래서 주전에서 밀려난 KBS PD까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20년 뒤에 권지용 씨가 이런 미래의 가세연에 등장할 가능성 없지 않다. 아, 그분이요? 라고 생각합니다. 화필귀정이라고 하면서. 상상이 안 되긴 하네요. 화필귀정. 아니, 그 멤버에 다른 한 분이 출연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누구요? 맞네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윈씨. 패배, 패배. 요즘 패배라고 그러더라고. 패배씨. 어쨌든 우리가 이걸 돌아보는 게 이런 맥락인 겁니다. 김민종과 이혁재가 가세연에 출연을 했었다. 그렇죠. 이거는 헬마우스 코너에서 이러이러한 어떤 유튜브적인 맥락이 있다는 걸 짚어드린 데서 끝났어야 되는데. 끝났어야 되는데. 끝났어야 되는데 2022년의 정권교체가 윤석열로 됩니다. 그 뒤에 그러면 그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문화전쟁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네. XSF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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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망하는 걸 보고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페스츄리처럼 바삭하게. 푸팅처럼 부드럽게. 뉴질랜드 유기농 버터와 천연 바닐라빈. 더없이 맛있는 에그타르트 달콤한 순간엔 꾸룩꾸룩 에그타르트 아 시원하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뭐가 그렇게 신났어? 뭘 그렇게 보고 싶은데? 야 매일 아침마다 보니까 아주 날아갈 것 같아 헤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는구나 시원하게 만나지 그럼 아름다운 세상이야 상쾌한 하루의 시작 매일 보는 즐거움 매일매화 제조 극동의 집합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은 매일 일해야 하지만 매일매화는 불프에 할인합니다 배변 습관의 친구 매일매화 불프 주간을 맞이하여 두 개 사면 두 개 증정 2플러스2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기도 사실상 50% 차전자 피식이섬유가 장애 연동운동을 촉진시키고요 락토바실러스 혼합유산균 17종과 현미배화 효소분말 등 부원료로 기능성을 올렸습니다 아침이 불편할 당신 한 번 드셔보세요 그렇습니다 참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올리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예요 네 프리디덩 저 충격받았어요 조회수가 너무 센 우리 진영 미디어들의 광고 매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밖에 못 팔아? 어 그래요? 아니 거긴 충성스러운 팬들이 많잖아요 진영의 충성스러운 팬들이 근데 충성과 품질은 달라요! 오케이? 진영의 충성스러울 뿐이지 호구는 아니죠? 아니 호구가 되려고 정치 공화 형성이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화와 비슷한 제품을 여기저기서 광고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리뷰를 했고 제 장을 못살게 굴어본 결과 매일매화 이깁니다 매일매화 승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삶의 질 이것 때문에 삶의 질이 충족이 안 되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또 요파씨에서 그 얘기를 너무 길게 했고요 그렇습니다 승준이가 보고 싶네요 네 액세스몰에서는 매일매화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예요 근데 승준이 형님 올린 사진 봐서는 그 동네는 아무 데나 싸도 될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볼 일을 보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볼 일을 보느냐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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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네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국정감사장 2023년 국정감사장의 오늘 국정감사회 김민종씨가 출연 출연이 아니지 등장 출석을 합니다 출석 증인이에요 배우가 아닌 거예요 김민종씨가 국정감사의 출연이 아니고 출석을 하죠 야 근데 이거 세상스럽게 또 옳지 않은 말이겠지만 저 사람은 외모가 안 무너졌네 싶더라고요 뭐 순간 땡기고 나오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그 저 저는 이제 중계를 봤으니까 국정감사 국회방송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증언 끝나고 이제 나갈 때가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가서 싸인 받았죠 그래요 그런 상황 왜 나왔느냐 결국은 정치권과의 유착을 통한 경제적 특혜 의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심플한 사회면 혹은 정치면 기사감이에요 실제로 정치면 기사에 나와서 인천에 있는 지역신문에 나오는 바람에 김민종씨가 소환이 된 건데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경제자유구역에다가 809 R2블럭이라고 하는데 R2블럭 통째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넘겨받아서 이걸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서 여러 고민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국내 연예기획사를 포함해서 K-POP 아레나 2만 명이 들어가 있으니 K-POP 아레나를 짓겠다 그래서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회사가 등장을 합니다 KC컨텐츠 KC컨텐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라는 회사인데 국정감사장에서 확인이 된 게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라는 걸 심지어 김민종이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 본인이 대표입니다 사실 착하게 사는 분들은 뉴스에서만 듣는 단어니까 페이퍼 컴퍼니가 뭔지 잘 모르세요 그렇죠 이런 게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 KC컨퍼니는 KC컨텐츠요 KC컨텐츠는 처음에 자본금이 천만 원이었어요 XSFM이요? 처음 자본금 아 그랬나요? 저도 그랬어요 김민종이 대표로 취임하더니 자본금이 10억이 돼요? 투자가 되는구나 땡겨온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갑자기 이 사업을 따네요 근데 이 사업에 사업비는 보도자료로만 해도 6조 8천억이 됐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요 대장동보다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맥시멈 잡아도 5조 5천억에서 5조 8천억 얘기하잖아요 대장동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왜 공연장을 끼워서 이걸 하느냐 하면 실제로는 여기가 부동산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주거시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KC컨텐츠가 들어오면서 이게 김민종이 끼어있는 회사니까 K-POP이랑 연결이 되고 그게 아레나가 되니까 그럴 듯한 모양새가 갖춰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쉽게 따른 거죠 그리고 기가 막히네요 여기 옆에 이편한 세상이 있고 SK뷰이 있고 힐스테이트이 있고 밑에는 지하철 공사 중이네요 그렇죠 그 알토공구라는 게 뭐냐면 송도 개발에 되게 이상한 땅이에요 그 땅을 가운데에 놓고 나머지들이 개발돼 있습니다 그렇죠 알토란이죠 완전히 그리고 그거를 누가 개발권을 따낼 것이냐가 어마어마한 이권인데 무슨 청담동 빼놓고 나머지 강남 다 개발된 것 같은 그림입니다 이걸 단독으로 자본금 천만 원에 설립된 이제 막 시작된 회사에서 그걸 단독으로 따낸다? 그렇죠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미국의 CES에서 네 라스베가스죠 거기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람들 등등과 김민종 씨가 만나는 장면이 포착이 됐거든요 김민종과 이수만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맥락으로 봤을 때 아 이거는 국감감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더 이상한 게 이 사업을 공모했으면 공모한 뒤에 사업가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모하기 반년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미래의 낙점을 받는 사업가가 미리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장은 작년에 유정복 시장이 새로 당선이 돼가지고 이번에 두 번째 임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맥락이 뭔가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지방권력이 바뀌고 그러고 나서 과거에 소위 문화전쟁의 끝머리쯤에 걸쳐 있었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죠 이 시행을 하는 시행업체의 부회장은 인천유나이티드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데 인천유나이티드는 인천시 거죠 그렇습니다 구단주 이름 찾으면 유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들을 보면 김민종쯤 되면 정권이 바뀌고 문화라는 걸 걸친 다음에 저런 거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되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민선 8기 이번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 유정복 시장의 선거 유세를 열심히 다닙니다 지난 임기 때도 했었다고 해요 인천의 청취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붐업을 위해서 유정복 TV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같이 방송도 합니다 유정복 후보랑 당선이 된 다음에 작년 10월에 인천시의 미디어 컨텐츠 특보에 위촉이 됩니다 자리를 하나 얻습니다 물론 이게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무보수 명예직들은 다음 단계를 위한 디딤판이죠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하면 결국 시의원을 받든 구의원을 받든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사업을 같이 하자 뭘 좀 도모를 해보자 할 때 명함으로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인천 지역에서 뭘 하려고 할 때 공직보다는 이쪽이 나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게 결국 한풀이의 끝에 찾아오는 우연히 찾아온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연히 찾아온 어떤 과실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문화전쟁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 과정에서 공연기획 같은 거 하나 해서 돈을 당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잘 올라타면 자리를 받거나 혹은 중요한 이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한풀이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단계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이건 선악을 한 절반 정도만 떠나봅시다 누군가가 나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이제 짧게 하면 해석이 되시죠 이게 수학 수업 똑같은 문제 오래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A를 보면 B를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억압을 당하고 있다 나 자리 주세요 나 사업 주세요 인 사람이 90%는 된다 정도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종이의 이야기 나가기 전에 이게 왜 그럼 아니 문화예술인들이 이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만 들으시면 컨텐츠 시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컨텐츠 시티면 그 부지 전부가 컨텐츠와 관련된 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공연장이 10만 명도 아니고 2만 명이래요 2만 명이면 기껏해야 제가 제일 자주 가는 대로는 고척 스카이돈만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뭐 얼마나 크다고요 옆에 있는 동양미래 대가 훨씬 큽니다 부지는 부지 대부분이 실제로 주거용 건물입니다 주거용으로 허락받은 오피스텔들입니다 사업 대상지 중에 85%가 공동주택입니다 이걸 컨텐츠 시티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케이팝 공연장은 전체 부지의 5%라는 겁니다 야당이 했더니 그러면 결국 이 시행사로 내세운 이 회사가 워낙에 신진 회사고 아무 경력이 없는 회사니까 얘네가 이 거대 사업을 맡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컨텐츠 사업이라는 걸 걸쳐놓은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동원되는 이름으로 김민종 정도 되는 이름이 쓸모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맥락상으로 보면 이러고서 나중에 이게 결국은 파헤쳐서 도시를 만들긴 해야 될 거예요 어차피 도시 부지니까 이런 다음에 대장동처럼 국고로 혹은 공고로 환수나 하나 봅시다 한 푼이나 하나 봅시다 이게 지금 마이너 미디어들이 지금의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 선거지면 감옥 간다라는 말 자꾸 하는 게 그냥 악다구니에 받쳐가지고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얘기 해볼까요? 처음에 이제 좀 많이 드러나서 기자들은 다 알고 있죠 대통령실 처음 들어와서 공사하려고 할 때 누군가 권력이 겁나 센 사람이 선출직이 아닌 어떤 겁나 권력 센 사람이 그 왜 동네에 내가 아는 이것저것 잘 고친 사람 있다고 그 사람이 심지어 방탄유리도 취급을 한다고 맥가이브 아저씨 깜짝 놀랐습니다 핸디맨 우리 동네 핸디맨인데 방탄유리도 할 줄 안다고 방탄유리도 취급을 해요 그래서 처음 보는 회사인데요? 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다라는 거 이제 기자들은 다 알고 있는 문제잖아요 이거 범죄 아닐까요? 자 이거 이 사업 범죄의 성격이 없을까요? 이런 사업은 소위 이제 야구의 배터리처럼 투수하고 포수가 둘 다 중요하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통령실 이전 관련된 사업에는 단우림 건설이라는 조그만 건축 회사도 아니고 리모델링 회사라고 해야 되나? 핸디맨 회사 작은 회사가 하나 있는데 소위 이제 투수라고 하면 대통령실에 포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민주당의 김용호 의원실에서 파고 있는 건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에 날라간 의전비서관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포수가 아니냐라는 제보들이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투수가 KC 콘텐츠의 김민종이면 포수가 있을 거예요 인천시청 안에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있죠 인천경제청 안에 그럼요 그리고 그 포수를 열어준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맥락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소위 문화전쟁이라고 뭔가 그럴듯한 거를 벌려놓은 뒤에 얼굴을 내밀어서 자기 얼굴을 알린 사람들과 다 연결이 되는 맥락이 있다 단순히 문화계에서의 해계모니 싸움에 그치지 않는 곧 이권 싸움이고 자리 싸움이고 돈 싸움이다 이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의 니주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나가기 전에 니주 없다며 30분 동안 엘마우스가 니주 깔았어요 나가기 전에 정치면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아는 이런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문화 혹은 아젠다 사업 기억나시는 거 있을까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고 아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었죠 네 이 사람들은 소위 북한인권운동 통선에 전단을 놓고 작은 책자를 놓고요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고 김병은은 이렇게 나쁜 놈이고 그리고 1달러를 넣습니다 그리고 안에 USB를 넣어서 드라마를 파일 누리 같은 데서는 할 법한 짓을 아 그렇죠 해서 매달아 보냅니다 그리고 미국 보수단체의 후원을 받습니다 미국인권단체 NED죠 민주주의를 위한 발전기금 미국국제홍보원이 미국나라 돈을 쓰는 거 있습니다 거기 돈을 받아요 풍선 한 번 날리는데 원가는 10만원쯤 하는데 박상학은 한 번 날릴 때마다 150만원씩 요구하더라 이그레크 말한 사람이 이민복 대표라고 있는데 무슨 대표냐 대북풍선단 대표입니다 후발주자가 1위 업체를 치는 분위기죠 파이 싸움이죠 그렇죠 접경지업에서 동력 유도장치를 쓰는 게 전쟁에 가깝다라고 보통 민주당의 시의원들이나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익명을 요구한 그 비슷한 단체의 탈북민이 그런 얘기 했던 게 있죠 북한을 민주화하고 싶으면 북한 가서 해라 좀 이런 인터뷰 기억나십니까 관련돼서 전수미 변호사라는 분이 나선 적이 있었어요 대북전단을 실제로 받은 북한 주민을 만나서 물어봤다 그랬더니 남조선 것들은 추첩하게 50달러도 아니고 1달러를 위조지폐를 주냐고 1달러 위조지폐였다 이 사업으로 이득 본 건 누구죠? 북한 주민입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어차피 접경지에 떨어지니까 매일같이 그걸 쓸고 담고 죽고 치워야 되는 북한 군인들입니까? 남한 사람들인가요? 박상학입니다 이것은 산업의 이야기입니다 산업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산업화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전쟁은 문화산업이라는 니즈를 깔면서 다음 주 주말에 헬마우스님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청가물을 더해 맛을 만들어내면 유통기한이 늘어나요 재료를 아끼고 레시피를 바꾸면 이익이 늘어나요 그런데 말이죠 꾸루꾸루는 다르고 싶어요 좋은 재료와 정성의 맛을 믿거든요 진짜 디저트의 맛 달콤한 순간은 꾸루꾸루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원래 국감 끝난 주간에는 제가 에디터를 괴롭히지 않는데 헬마우스 코너가 걸리잖아요 토요일에 그러면 보통 첫 시간에는 네 주 깔고 말잖아요 그래서 뉴스 아카이브를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11월 셋째 주에 뉴스 아카이브를 보시죠 우리 모두가 잊고 있었던 단어가 있어요 어쩜 이렇게 다들 새카맣게 잊었죠? 무엇일까요? 도어스테핑 도어스테핑 이번 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중단 1주년 야 그래서 에디터가 오타를 했어요 도어스 아이 탭핑 그러네 윤석열 대통령이 탭 아웃을 했죠 그러네요 내가 졌다 기자들은 날을 그만 불러 세우도록 올해는 어느새 대통령이 왜 용산으로 갔는지를 까먹었어요 그렇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에서 직접 도어스테핑이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라서 멈출 수 없다고까지 했어요 네 어느새 우리 기억 속에서 아예 잊혀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도 잊혀졌고요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정권처럼 국민과에 대한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어색하니까 아무도 보지도 않았고 보수 언론도 보도도 안 했습니다 맞아요 너무 재미없으니까 그건 마치 이번에 노란봉투법 표결 반대 필리버스터를 저는 의원들이 실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당 의원들이 참여율이 저조하고 참여 안 하고 싶어 하니까 필리버스터를 생략하고 온라인에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생방을 했죠 그러면 표결은 하고요 표결과 상관없잖아요 그럼 그건 필리버스터가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지 그건 라방이잖아요 그건 이세계 아이돌이 하라 잘하는 사람이 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거 서른 명씩 마흔 명씩 봤죠 방관계자도 안 본 거예요 학고라고 하죠 그죠 인경핀이 저한테 가르쳐준 용어예요 학고 학고버스터가 됐습니다 소통? 얼어죽을? 아니 표결을 막는 게 목적 아닌가요? 아무튼 도어 스티핑이 사라진 지 1주년 됐습니다 이번 주에 도어 스티핑은 사실 중간에도 몇 차례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중단된 적이 있고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슈가 나오면 한 2, 3일 중단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인들이 도어 스티핑을 다시 할 수는 없는지 질문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면 어차피 또 중단되고 중단되다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죠 우리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은 체리 따봉 체리 따봉 체리 따봉 사건 새 서울 모양 그렇죠 대통령과 건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 뒷담을 까던 내용이었죠 그때도 한 2, 3일 중단했고요 태풍이 왔을 때는 특이하게 태풍 흰남로 외의 질문은 전부 제안하겠다 해가지고 질문을 제안을 걸었어요 네 포지티브리스트로 하지만 이후 난리면 사태가 터지고 결정적으로는 난리면이었습니다 난리면 사태가 수습이 안 돼요 그리고 11월 21일부터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습니다 철학을 바꾸기로 합니다 그 당시 언론의 분위기를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렸던 후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예 홍준표 시장은 잘한 결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어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매일 기자회견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은 기자회견 할 때마다 온 언론이 물어 뜯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죠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라는 말을 지나가듯 던지자 조선일보가 몇 년 동안 대통령 못 해먹겠다로 괴롭혔죠 그렇죠 뭐 그냥 기자회견을 못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요 진짜 제일 못했던 것 같아요 역대 증문즉답은 윤 대통령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더 못했죠 조별과제에서 짱깨에서 지네가 하필 발표를 제일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가 발표하겠다고 자료조사도 안 했는데 그래서 왜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물어보니까 자신감을 키우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하는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라도 매일매일의 이슈에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탄 합적이죠 네 기자와 대통령에게 그리고 대통령실의 직원들은 밤새 그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부 인사를 만나지 않는 모든 행사는 공식 행사니까요 그러니까요 질답 예상질문 답변 이걸 밤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게 윤석열 정부 도어스태핑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이후로 우리가 대통령을 아예 보기가 힘들어진 건 좀 이상합니다 에디터가 주제를 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옛날 얘기 복습 한 번만 해보죠 도어스태핑은 원래 이런 게 아니다라는 지적이 애전역에 나왔습니다 도어스태핑이 무슨 조깅이나 강아지 산책인 줄 알았어요 윤석열 정부는 매일같이 시간표 동그라미 파이 시간표에 도어스태핑 써놓고 지키는 건 줄 알았다고요 그 포도알에 스티커 받는 거 네 근데 그건 원래 말의 의미랑 다르잖아요 어딘가로 올라가거나 이동하고 있을 때 기자가 불러세워서 물어봐서 거기에서 말을 따내는 게 도어스태핑입니다 그러면 비공식 비정규인 거예요 이걸 굳이 정규로 만들겠다 개념은 이해는 못했고 나는 미디어는 사용하고 싶고 미디어는 나를 비춰주면 비춰줄수록 내게 빠져들 거야 정도의 계산 외에 아무런 교양도 소양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어스태핑을 정려화 시켰다는 것부터가 무지와 몰리의 증거입니다 아니 정려화할 필요 없는 걸 정려화한 것도 이상한데 정려화 해놓고 어색하다고 아예 없애는 건 더 이상하다 네 그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죠 또 그러면 네 그렇죠 도어스태핑이 정려화된 건 좀 관종 민주주의 사회쯤으로 불러줄 수 있는데 도어스태핑이 아예 없어진 것까지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건 대통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검사가 탄핵이 되든 가축 전염병이 전국을 뒤덮든 무슨 일이 있어도 대통령 의견을 묻지도 않고 대통령실이 말하지도 않게 됐습니다 맞아요 네 취임 절반이 지났는데 말이죠 여러분 최근에 대통령의 모습을 머릿속에 굴려보시면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거랑 어퍼컷 맞는 얘기인 게 지금 에이펙에서 들어왔다가 이틀 뒤에 다시 영국으로 나가 지금도 영국에 있죠 저희 이번 주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에이펙에서 되게 바쁜 일이 있었어요 다음번에 또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간다고 생각을 할 텐데 에이펙에서 가장 중요한 미중관계 회복 이슈에 참여를 못했단 말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만났다고 하는데 대화를 1분 하죠 그리고 이번 주의 보도에 의하면 제가 원래부터 이 얘기를 듣고 되게 흥미로워했던 게 있었는데 중국의 국가주석이 이번에 에이펙에 가면서 한국어 통역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 헐 아예 처음부터 선을 그었던 거죠 아니면 연습을 열심히 했던가 그리고 그랬으면 그 정도는 보통 무능한 게 아니고서야 우리나라 외교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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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한국어 통역 없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예 왜냐하면 저쪽 한쪽 통역만 놓고 정상이 대화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웬만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다 그렇습니다 한 게 없는데 또 다른 데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를 나가서 얻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존재를 잊게 돼서 욕먹을 일이 적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양쪽 통역이 있어야겠구나 한쪽 통역만 있으면 얘가 막 무슨 정말 만나 뵙겨서 반갑습니다 라고 했는데 통역이 막 방국 개념가 물어보는데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다음 갑시다 역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도스태핑이 중단될 무렵 11월 셋째 주 우리가 중국에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납니다 백지 시위였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에 강경한 제안을 거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시위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국 정치로만 비춰보면 오해하기가 쉬운 게 프리즈미즘 역전이 되는 게 이거 그냥 극우 어르신들만 방역 때 큰소리 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국 시민들의 외침은 대저 이렇게 비슷했습니다 그동안 잘해주지도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있어서 사망자가 있는데 그거 집계도 안 해주는 주제에 무슨 짓이냐 그렇죠 라는 게 이 백지 시위의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개못한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었지? 네 같은 거죠 큰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특히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우르무치시의 참사였습니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때 10명의 주민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큰 건물도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 중국에서는 피해자 수도 별로 믿지 않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일어났을 때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건물 문도 잠겨있었고 밖에서 잠겨있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주거지 봉쇄를 위해서 세워놨던 울타리들 때문에 주민들이 대피도 못하고 네 반대로 소방차는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안 그래도 고강도의 봉쇄로 시민들이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때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이게 큰 기폭제가 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 큰 시위가 벌어집니다 중국이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정확한 시위 근무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외신들이 전하는 걸로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수백 명이 모인 경우도 있고 수십 명이 모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를 포함한 20개 정도의 도시와 50개 이상의 대학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바깥에 있으면 도저히 취재할 수 없는 어떤 많은 다른 집회가 있었을 겁니다 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중국은 하나 건너 하나가 천만 대도시라고? 그렇죠 그리고 시위에 불을 붙인 거는 또 추가로 카타르 월드컵이 원인이 됐어요 카타르 월드컵 기억을 돌이켜보면 작년 이맘때 카타르 월드컵을 하고 있었어요 TV 중계에서 보이는 경기장이 마스크도 없고 너무 자유로웠던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정확히 이 워딩이더라고요 카타르는 무슨 다른 행성이냐 그렇죠 그러면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제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고요 결과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작년까지 마스크 썼던 거 중국도 알고 다 알잖아요 다른 국가가 마스크를 벗는 상황까지 왔는데 물론 사망자는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는 뭐 했냐는 불만도 있고 그 결과가 지금의 강한 통제라는 거에 대한 불만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은 내치에 쌓여진 실패라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언가로 폭발하려면 도화선이 주된 이유는 아니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도농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고요 그렇죠 빈부격차도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이거라고 봐야 됩니다 빈부격차의 증거가 우리가 항상 접하는 비현실적인 부우잖아요 그 나라는 상하이 관광 후기 뭐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 이런 이 시위의 상징이 백지인 이유는 중국의 검열을 표현한 상징입니다 검열 때문에 아무것도 말을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안 적은 백지인데 이걸 어떻게 검열할 거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심심치 않게 탄핵 집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아무 내용 없이 바이든 사진 들고 있는 사람들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맥락을 몰고 보면 태극기 어르신인가 싶습니다 태극기 어르신이면 트럼프를 들죠 그래도 바이든에서는 백지혁명은 또 검열됐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방역조치 해제 뿐만이 아니고 시진핑 퇴진 공산당 물러가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구호까지 나왔습니다 그 취재를 하는 사람들이 외신 기자들이 가장 많이 쉽게 보는 문구가 그거죠 XI O U T C 아웃 시진핑 아웃입니다 비슷한 일은 또 있는데 보도가 되지 않거나 한다는 가장 중요한 해석 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 정적 중 하나였던 장점인이 사망했을 때 상하이방의 대표주자였죠 그때 장점인이 국가 영웅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되게 추모 행사를 후하게 잘했어요 공산당이 근데 지금 올해 리커창 사망인데 말이 없습니다 리커창도 공청단의 대표고 실제로 시진핑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가장 큰 라이벌이기도 했죠 아니 그 사람이라고 뭐 대단한 보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라고 뭐 기존 기득권 세력 아니었겠습니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가 가장 많은 시진핑 아닌 정치인이기에 이 사람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많이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근한 1, 2년째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위 자체는 한 달도 안 돼서 경찰과 군대의 강한 진압으로 수그러들긴 했는데 천암문 이후 세대도 이제 어른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어른들이 공안이 우리 동네 사람들 이렇게 두드려 패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테넘먼을 검색하겠죠 그렇죠 물론 검색이 안 되겠지만 안 나오지만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vpn 단속도 한대요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걸 하죠 근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vpn 단속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 쓴다는 얘기죠 좋은 증거죠 물론 진압은 굉장히 강경하게 했는데 여긴 기본적으로 군대가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말하잖아요 단속이 심해졌다는 건 대중화됐다는 거다 그렇죠 금속화됐다는 건 히트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시진핑과 공산당은 바로 방역 조치를 완화했고요 세계의 언론은 테넘먼 사태를 언급하면서 시진핑이 겁을 잔뜩 집어먹었다고 보도를 했죠 맞는 해석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말이에요 검사탄에게 대상이 된 이 인물 처음에 요새 맨날 1년째 부르고 있는 노래 있죠? 집권 여당에서 이재명 방탄이다 그러면 수사하면 안 되냐 아니 뒤집어서 말하면 쉽잖아요 이재명을 수사한다고 저런 검사가 검사해도 되냐 집안 사람 마약 봐주느라고 경찰한테 강압하고 자기네 집안 고용인 전과기록 자기 마음대로 알아보고 이런 짓 한 사람이 그냥 검사 계속해도 되냐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최근에 그 가족 구성원이 미디어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지 그 다음부터 검찰이 갑자기 그 사람을 수사하기 시작했죠 이게 생각보다 많이 있는 일이거든요 검찰은 자신들이 위협에 처해 있다고 하면 꼬리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자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날리고 검찰 조직 전체를 보위하죠 그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겁났으니까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겁났으니까 이 지역은 방역 조치를 완화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런 보도도 합니다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집회 없던 곳은 안 그런 것 같다 그렇죠 등등 효과적으로 언론을 통제했다는 증거인지 그리고 올해 7월과 9월 중국에서는 국민의 의상과 표식을 단속하고 물품이나 글 등의 전파를 제한하는 치안관리처벌법을 강하게 개정하고요 그 외 단속권한을 강화한 반간처법 등을 개정을 했습니다 공안을 더 확대 중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알려줍니다 공안을 확대하면 공안부서의 고위관계자의 권력이 갑자기 세지게 되고 결국 그는 원래 권력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희도 그렇게 죽었어요? 네 이 발표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반발이 꽤 컸어요 너무 공안의 단속권한이 커진다 당연히 백지시위에 따른 여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루는 외신의 언론들을 제가 많이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중국의 민주화를 기다리는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한 30% 정도는 혐중이고요 나머지 70%는 자본가들의 꿈에 대한 해석이죠 그렇죠 중국이 내부 집권 세력과 결탁하지 않은 기업들도 상대할 수 있는 시장이 된다면? 이라는 꿈 저 시장이 폐화하게 열린다면? 그런 겁니다 백지 시위의 물결은 아직 찾아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에 뉴스 아카이브였어요 대체적으로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느껴지죠? 요즘에 중국은 그래 보입니다 VPN 아직도 잘 풀려있나요? 중국에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 계속 잘 듣고 계시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계속 국감만 하다 보니까 이게 국감하고 선거방송 하다 보면 우리가 바이오리듬이 바뀌어서 적응하는데 첫 주에 고생을 좀 하잖아요 한동안 우리 방송 일정표를 안 봐서 내가 뭘 하는지 다시 해봐요 아유 손인상이네요 그렇죠 손인상이에요 손인상은 원래 국감 전에 한 번 밀렸잖아요 그렇죠 쭉 밀려서 두 달 만에 손인상이네요 이상평론 다음 주에 선생이 뭔가 분개한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해서 어 정말요? 이게 아주 빡치는 일입니다 이랬는데 정말 화가 나는지 이상평론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상평론 그리고 주말에는 헬마우스 코너에 이어지는 뭐지? 뭐라 그랬더라? 문화전쟁 네 문화전쟁의 전사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손인상과 임경빈이 싸우는 것 같긴 하네요 문화전쟁의 빛의 전사들을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529의 그것은 알기 싫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랙프라이데이 많이 옮겨가세요 금방 끝나요 XSFM입니다 I, D, W, K XSFMine XSF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